우유와 치즈의 중간 단계인 커드로 신선 치즈를 지금부터 만들 겁니다. 이렇게 종불 종불해서. 재미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럼 제가 한번 늘려볼까요? 네. 치즈가 늘어나는 거 그거였구나. 먹을 것 같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데. 촉감이 좋으니까 자꾸 만들고 쓰라고요. 아니, 진짜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 애들이 요구하면 무지 재밌어하겠어요. 어른도 좋아해요. 그래요? 너무 재미있다. 짠. 직접 만든 신선 치즈가 완성이 됐습니다. 1교시 치즈 만들기에 이어 2교시 피자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피자 도우에다가 치즈를 올려둔 겁니다. 너무 좋겠다. 어머, 나 너무 가고 싶다 여기. 그럼 뭐 해 볼까요? 직접 만든 치즈를 활용해서 피자 만들기 체험이 가능한데요. 토마토 소스 바른 도우 위에 양파, 치즈만 올린 아주 간단한 요리지만 내가 직접 만든 치즈. 내가 직접 만든 피자라는 만족감 때문에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역시 음식은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먹는 것도 의미가 있고 참 맛있잖아요. 저게 기부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들어간. 이제 기다리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성공. 성공. 이때 힘들어요, 기다리는 거. 피자 냄새가 여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보훈이 만든 순수 치즈 피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저 치즈 늘어나는 거. 늘어나는 거 보세요. 이거 넣어줘야 돼. 민지영 씨 화면으로 들어가실 것 같아요, 지금. 와, 고생하셨어요.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참 차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요, 제가 만든 이 피자가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하셔도 돼요. 피자는 자고로 손 마시지. 이렇게, 손 마시지. 피자를 손 마시지. 본인이 만드셔서 더 맛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만드셔서. 치즈 맛 확인차 일단 한번 먹어봤습니다. 오, 맛있겠다. 저 이분 어떻게 살 거야. 와, 쉿. 초점이 흐려 있었어. 저에게 대고 싶다. 와. 음.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체험을 와서 내 손으로 만든 치즈 올린 피자. 아이들 그다음에 가족들 다 같이 먹으면 이거 굉장히 흡족한 가족 나들이가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나들이에 맛있는 음식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체험으로 직접 만들 수 있어 더 인기라는 순수 치즈와 순수 피자였습니다. 맛있습니다. 네요! 음. 그렇죠. aim here. 영상 Franz XR